라임 자산 운용에 이어서 알펜 루트 자산 운용도 펀드 환매 중단 이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HLB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댓글에 이렇게 있어서 이 부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면 라임 사태 후폭푼 알펜 루트만이 아니다. 19개 자산 운용사 2조 영향권 이렇게 되어있죠. 영향권이고 알펜 루트 운용사가 500억대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을 했죠. 이 부분을 보면 증권사들 TRS 계약 해지로 추가 1700억 규모도 환매 연기 가능성.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라임 사태 때문에 지금 증권사들 투자 은행들 상당히 지금 골치가 아픈 상황이죠. 골치가 아픈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라임처럼 이렇게 해지 펀드를 하는 이런 투자 운용 회사들에 대해서 증권사들이 먼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증권사들이 펀드 운용 자금을 지원해준 TRS 계약을 잇따라 해지하겠다고 통보하는데 다른 것이어서 자산 운용 업계 전반으로 파문이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가 됐다. 이렇게 나왔죠. 알펜 루트 자산 운용은 28일 환매 청구 주기가 돌아오는 567억 규모의 개방형 펀드 에이트리 환매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알펜 루트 측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지금 라임 사태 때문에 이 투자 은행들 증권사들에서 이렇게 이 환매 요청을 해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과거의 이 소식을 보면은 2019년도 초에 2019년도 초에 이 삼성전자를 보고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2019년도 초반이죠. 이때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죠. 미중 무역 협상이 뭐 무역 전쟁이 상당히 지속되고 하면서 이 뭐 회복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실적도 상당히 좋지 않았죠. 좋지 않은 실적이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계속 하락할 것 같다. 그런 분위기로 이 삼성전자 공매도 삼성전자를 공매도를 상당히 많이 쳤죠. 이런 해지 펀드들이 공매도를 상당히 많이 쳤습니다. 자 공매를 많이 쳤는데 이 주가는 반대로 올라가 버렸죠. 이렇게 상당한 랠리를 펼쳐버렸습니다. 엄청난 랠리를 펼쳤죠 이때. 자 이때 이렇게 펼쳤는데 이때도 이 기업의 실적은 아주 안 좋았고 앞으로도 안 좋을 것이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분위기 때문에 올랐다가 또 내렸다가 올랐다가 이렇게 갔죠. 계속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때 어떤 뉴스가 나왔냐 하면은 라임 자산 운영이 그때도 언급이 됐습니다. 이 삼성전자 공매를 친 해지 펀드 회사들 울상 이러면서 그런 제목으로 나왔죠. 그러면서 급등을 하면서 삼성전자의 이런 하락의 배팅을 한 공매 배팅을 한 해지 펀드들 삼성전자의 이런 랠리의 울상 이런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이때 자 그런 부분을 보면은 이런 해지 펀드들은 공매도에 배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배팅하고 그리고 뭐 이 알펜 보시면 알펜누트 운용사에서 얘기하는 것은 BTS 관련된 회사 빅히트 엔터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곳에도 투자를 하죠. 그런 곳에도 투자를 하지만 해지 펀드다 보니까 공매 투자를 많이 합니다. 이런 해지 펀드 운용사들은 공매를 많이 하죠. 이 라임 사태에도 라임 자산 운영도 보면은 삼성전자의 공매를 쳤다가 박살이 나고 있겠죠. 지금 엄청나게 박살나고 이때 공매를 쳤는데 이거 뭐 계속 객이다가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죠. 이제 그런 상황에다가 뭐 또 해외 투자 다단계 잘못 투자하고 어쩌고 어쩌고 뭐 이런 부분들이 다 겹치다 보니까 라임은 완전히 뭐 일파만파 박살이 나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그런 분위기죠. 최근에 주가를 보면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뭐 전기나 하이닉스나 주가들 많이 올랐죠. 이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라임 자산 운용이 저렇게 환매 중단 사태 맞고 이렇게 진행이 됐죠. 자 그런 부분을 보면은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다단계 속았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큰 손실을 입으면서 문제가 생긴 거는 아니겠죠. 자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HLB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지금 해치펀드들 이 낮은 가격에 공매를 엄청나게 쳐놨죠. 공매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1위가 HLB입니다. 공매 1위가 HLB죠. 지금 공매도를 엄청나게 쳐놨고 공매대차가 지금 1350만주 육박하고 그 다음에 공매장고가 지금 500만주나 천원 상태죠. 금액으로는 5천억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부분의 공매들을 보면 외국인 공매들 그리고 저런 라임이나 그 다음에 알펜누트나 각종 이런 해치펀드들이 많이 공매를 쳐놨겠죠. 이때 뭐 계속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이때 공매를 어마어마하게 쳐댔습니다. 계속 쳤죠. 올라갈 때마다 계속 쳐댔죠. 자 이렇게 공매를 많이 쳐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런 해치펀드들이 자꾸 이제 환매 중단 사태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공매를 추가적으로 치기가 쉽지가 않겠죠. 해치펀드에 돈이 좀 있어야지 공매를 주식을 빌려와서 이자 주고 빌려와서 공매를 칠 텐데 그런 돈들이 점점 줄어들겠죠. 줄어들 겁니다. 줄어들게 되면 이 공매를 칠 돈들이 상당히 줄어들겠죠. 공매를 이제 못 치는 상황이 앞으로 칠 수 있는 상황 그 자금들이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고 또 반대급부적인 부분을 보면 저런 해치펀드들의 환매 중단 이런 부분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해치펀드 쪽으로 돈이 이제 많이 투자를 안 하겠죠. 개인들이 지금 라임 한번 당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당했죠. 그리고 나머지 해치펀드 운영사들도 지금 이제 가시권에 있다. 영향 가시권에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해치펀드가 주로 이제 해치펀드 하면은 이런 공매도에 많이 투자를 합니다. 이제 그런 곳으로 이 돈들이 몰리기가 쉽지 않겠죠. 이 강남에 있는 돈 많은 이런 사람들이 라임이나 이런 해치펀드 가지고 재미를 많이 봤었습니다. 2018년도 정도 그리고 2019년도에도 재미를 좀 봤었죠. 초반에는 그렇게 저미를 봤지만 지금은 이제 해치펀드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돈들이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공매를 칠 자금을 모으기가 상당히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공매를 할 수 있는 자금이 좀 줄어든다.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렇게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은 HLB 입장에서 본다면 HLB의 공매 1위죠. 지금 나쁜 면보다는 오히려 유리한 상황이 더 많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불리한 상황으로 좀 본다면 이런 부분이 되겠죠. 이제 사모펀드 이런 부분이 저런 해치펀드에 얼마나 영향을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이제 돈이 좀 부족해지는 그런 상황이 좀 생길 수 있겠지만 지금 뭐 저런 해치펀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공매 쪽으로 많이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많이 투자를 하고 지금 HLB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공매를 칠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HLB는 거의 공매와의 전쟁이죠. 셀트리오나 이런 종목들 보면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저런 사태가 발생하는 게 HLB에는 불리한 부분보다는 유리한 부분이 더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런 부분이 공매 세력들 중에 한 축이 약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공매 세력들의 힘이 조금 약해지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매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 HLB 입장에서는 악재보다는 호재로 작용을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크게 걱정할 이유는 없겠죠. 그리고 저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돈의 압박을 느끼게 되면은 공매천원 부분들 이 공매 상환을 해서 뭐 이렇게 확정을 짓거나 해야 되겠죠. 특히나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간이 가는 것 자체가 호전인 종목이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우한폐렴 이런 부분 때문에 투자 심리가 상당히 꺾이면서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정상적인 장 흐름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기업 가치는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공매 입장에서는 점점 불안해지는 그런 입장에 놓여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HLB 에는 저런 환매 중단 사태 그런 거가 좀 영향을 나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가시화가 되면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감이 계속 시간이 갈수록 기대감 점점 커지게 되어있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커지게 되어있는데 그렇게 되면 공매 입장에서 보면은 시간이 가기 전에 어떻게 갚아야 되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가다가 어떤 좋은 소식들이 계속 툭툭 터져버리고 거기에서 또 이제 승인 신청하는 날짜가 다가오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결국은 언젠가 쇼커버링이 강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확정짓고 어떻게 마무리를 하려면 그렇게 되겠죠. 지금 HLB를 여기에서 더 끌어내리겠다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더 만약에 내린다 그러면 엄청난 매수 기회가 도래하는 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저가에 매수하는 세력들이 엄청나게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매 입장에서 이렇게 내려가면 공매를 쳐서 더 끌어내리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지금 수준에서 지금 시가총액 수준에서 더 끌어내리겠다 하다가 바로 일본 에로라든지 위암 데이터라든지 간암 데이터 이런 것들이 나와버리면 그냥 솟아버리겠죠. 그렇게 되면 박살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수량을 더 늘리게 되면 지금 우한폐렴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심리가 밀리니까 이렇게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공매 물량을 계속 더 늘리다가 어떤 소식이 나오게 되면 그냥 위로 솟아버리면 공매 입장에서는 완전히 회전 불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도 지금 회전 불가로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HLB 상황을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은 공매들이 주로 공매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HLB 자체로만 보면 저런 헬지펀드들은 HLB에 공매를 많이 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공매가 코스타 1위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더 공매를 칠 만한 자금을 끌어오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공매 잘못 치다가 저렇게 박살나는 이런 상황이죠. 지금 헬지펀드들 주가가 이렇게 엄청나게 상승을 하니까 저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 내용을 보시면 지금 주가가 이렇게 크게 상승을 많이 하고 주가가 아주 좋죠. 전체적으로 자 그런 상황인데 라임 사태 후폭풍 해가지고 19개 자산운용사 2조 영향권 이렇게 나왔죠. 이 자산운용사들이 공매가 아닌 이 주가 상승에다가 베팅을 대부분 했다 그러면 이런 말이 나올 이유가 없겠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돈을 엄청나게 수익이 많이 나오는데 돈 내놔라 이러면서 증권사에서 해지하고 해지하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은 주로 해지펀드들은 공매를 많이 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공매를 칠 만한 이런 돈들이 점점 줄어든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공매 1위인 HLB 입장에서 보면 호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만약에 다 끝나가지고 박살이 난다 이러면 지금 공매 쳐놓은 거 울며 겨자먹기 뭐든 간에 다 이제 쇼크업 해야 되겠죠. 쇼크업 해가지고 찾아서 돈 나눠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나쁜 부분보다는 유리한 부분이 훨씬 많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